안녕하십니까? 미국 수학 전문 강사 유하림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강의는요. The Essential Guide to Geometry, 제 강의 중에 새로운 TEGT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 강의는요. 미국 교과 Geometry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이 35강 완성으로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 개념만 설명을 하고 끝이 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 탄탄한 기초 토대 위에서, 개념 토대 위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한 알파 개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는 개념에 대한 탄탄한 개념 설명 위에 120 예제, 그거 외에도 알파, 즉 제가 예제들, 익셈플들을 여러 개를 적어놨어요. 엄선된 고급 예제들의 풀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학생들, 이제 모든 학생들이긴 하겠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은 물론 가장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별화된 개념 설명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별화되냐? 저는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풀거나 기말고사를 풀 때 단순히 이 개념이 이렇게 파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사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결국 사고력에 대한 설명들이 확실하게 차별화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므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교과 과정들을 다 보시면 홀트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 문제 유형들은 모두가 다 풀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mple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 난이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챌린징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의 고급 예제들까지 인강을 통해서 모두 다 자세하게 풀이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AMC라던가 AME를 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모두 다 같이 저와 함께 풀면 그리고 공부를 착실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수학적 기초 체력이 확실하게 튼튼하게 되므로 여러분들 아주 어려워 보이는 저 시험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 구성입니다. 저는 교재에다가 문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놨습니다. 하나는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color box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120 숫자들이 적혀 있는 exercise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는 exercise들은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풀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example이라고 적혀 있는 그 box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풀 수 있고 솔루션을 통해서 답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기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상세하게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 exercise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인강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TEGT, Geometry를 가장 확실하게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완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교재를 읽어주세요. 교재를 읽고 예제의 솔루션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해가 거의 될, 이해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반드시 설명을 했을 거고요. 이해가 만약에 여러분들 된다면 계속 계속해서 예제들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오겠죠. exercise에서 딱 막히게 됩니다. exercise는 답도 인강을 듣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생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소해 보이는 문제들이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좋습니다. 답을 보기보다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 문제가 막혔다면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강에서 설명하는 exercise 프리는 필기를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필기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레즈블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총 35강 중에서 강의 길이가 꽤 긴 강의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이 30분 이상 강의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많은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최대한 오프라인보다 더 자세하고 아주 세밀세밀하게 섬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만 재생속도를 빨리 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재생속도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인강을 들을 때는 저는 이 두 배속, 이 배속까지 해서 들었던 적도 있어요. 이 배속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정도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강의가 사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삼각형과 사각형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삼각형과 사각형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어메트리에서 GPE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각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각형이 헷갈리는 이유는 삼각형이 덜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원이 헷갈리는 이유는 삼각형이 덜 완벽해서 그래요. 다른 모든 부분들이 힘든 이유는 삼각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형 부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메트리 강의, Essential Guide to Geometry 강의를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과 과정은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지어메트리도 완벽하게 다 완강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챕터 3 나가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Mathematical Reasoning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증명에 관련된 것들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증명, 이렇게 proof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적으면서 이렇게 쫙 다 설명을 할 테니까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차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명이라는 거는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Mathematical Reasoning이라고 할 때 이 Reasoning은 결국에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한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이런 게 있어. 인덕션이라는 게 있어. 인덕션 어, 좀 다시 적어야겠다. 자, 인덕션이라는 게 있고 디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덕션 자, 인덕션이라는 표현은 어, 어떤 거냐면 우리 뭐 귀납법, 무슨 뭐 연역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심지어 뭐 한자니까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인덕션은 언제 쓰냐면 자연수 자, 자연수에 대한 패턴이 인식이 될 때 이럴 때 인덕션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우리 Geometry'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거야. 어, 좀 쉬운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다각형이 있다라고 봅시다. 폴리건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폴리건의 Interior Angle들의 합 앵글들의 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패턴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 패턴을 인식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1, 2, 4, 8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번째 숫자를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고 얘네들 뭐라고 적어? 16, 32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인덕션의 느낌이라고 할게요. 이건 느낌이잖아. 인덕션을 풀 때는 어떤 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초기에 우리가 이식 곱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후반 부분에도 이식 곱해야 된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가 있냐면 Principle of Induc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공부하지 않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건 뭐냐? 어떤 자연수에 대한 패턴들이 쫙 다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나중에는 우리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Interior Angle 합을 이렇게 적어 놓더라도 이거는 풀이가 인덕션으로 될 수도 있고 디덕션이 될 수도 있어. 디덕션이 될 수도 있다. 디덕션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를 틀렸는가 맞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 근데 뭐를 뭐를 툴로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툴은 우리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어떤 거 배웠었죠? Postulate 같은 거 배웠었죠. 뭐 Postulate 아니면 뭐 Definition 아니면 뭐 그냥 일반 Property 등등등 우리가 패턴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맞았냐 틀렸나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인덕션은 어떤 느낌이냐면 맞았냐 틀렸냐보다도 어떤 패턴들이 인식이 됐으면 그 다음 번째 패턴은 이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어떤 흐름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배울 것들은 뭐냐면 거의 대체적으로 디덕션이에요. 디덕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Geometry 있죠. 논증기하라고 하는 게 바로 deductive geometry 라고 이야기를 해요. deductive geometry deductive geometry 왜 그러냐면 이거 너무 쉬워서 그렇거든. 인덕션이 너무 쉬워서 사실 인덕션이 절대 쉽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인덕션이 절대 쉽지 않아. 증명을 할 때 인덕션이 절대 쉽지는 않고 아 뭐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들만 봐서 그래. 어려운 문제들 보면 절대 쉽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디덕션은 그럼 뭐냐. 디덕션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디덕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statement mathematical statement 라는 것부터 또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이제 증명에 관련돼서 mathematical reasoning 쪽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어떤 statement mathematical statement 자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볼게요. mathematical statement는 어떤 수학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적는 거겠죠. 얘네들은 흔히 이렇게 적어요. p라는 어떤 레터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rue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false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야. true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ll natural numbers all natural numbers 자 선생님 되게 독특한 표현 썼네요.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 집합 얘는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속해 있다. 영어로 적으면 n is an element of the set of natural numbers 자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요. belongs to 라고 이렇게 적는 게 더 편한데 그럼 맞잖아. n is an element of the set of natural numbers 이러면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죠. but n belongs to the set of natural numbers that's more natural. 이렇게 돼 있을 때 if all natural numbers are either even or odd 보이십니까? 이거는 항상 사실이겠지. 그치? 항상 사실일 거 아니야. 이런 statement들. 그럼 natural numbers니까 선생님 이건 deduction인가 induction인가 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막 이런 것도 배울 거야. 뭐 suppose or otherwise contradiction을 활용한 증명 방법 뭐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더 윗단계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false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false를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모든 natural numbers가 are even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왜 사실이 아닐까? 당장이라도 바로 볼 수 있잖아. 선생님 n은 1은 0 is odd 근데 but one belongs to the set of natural numbers 라고 적을 수 있지. 그치? 어? 뭐야? even이 아니네. 그러면 even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지? 이게 틀렸다라는 걸 반증하는 어떤 사례지. 아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되건 우리가 최소 한 개를 찾을 수 있잖아. 최소 한 개를 찾으면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ounter examp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ounter example 이런 어디다 적어놨냐면 이탈릭체로 위에다가 적어놨어. 1번을 보시면 there could be counter example that shows that the conjecture is false. 이거는 인덕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디덕션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어찌되건 counter example은 어떤 statement가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예라고 합니다. 반예 반대되는 예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할게 그럼 얘를 얘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틸다 이 틸다 물결 표시 있죠? 물결 표시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틸다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근데 읽기로는 그러니까 틸다라고 이 표현만 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피 라고 돼 있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낫피 라고 읽어. 낫피 근데 선생님 교재에다가 써놓은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적어놨어. 그치? 뭐 기억자도 아닌 것이 되게 이상하게 적혀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낫피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배우냐면 러직이라고 배워요. 이런 애들 러직이라고 배우는데 이건 어디서 배우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배울 때 Boolean Algebra 막 이런 것들 할 때 배우게 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교재를 쓸 때 레이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레이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막 한글이나 워드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조판 프로그램으로 쓰는데 얘네들을 쓸 때 내가 도저히 이걸 못 찾겠어. 이거 이퀴벌런트 표현인데 이퀴벌런스 표현인데 요걸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요걸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챕터 6 시작해봅시다. 그 오늘 공부를 할 내용들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우선 앵글 바이섹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삼각형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오늘 수업은 강조할 점이 이거예요. 외우지 말자. 알겠죠? 외우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할게요. 제가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짓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Perpendicular bisector라는 게 있어요. Perpendicular bisector. 자 얘는 특징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 두 개 점 두 개가 딱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게 정해진 점 정점 두 개가 있는 거야. 정해진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어? 주어졌을 때 거리가 같은 선 이 나올 거야. 딱 같은 선이 나올 거야. 같은 선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서로 다른 점이겠지. 당연히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어떤 수직선이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직선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중점을 지나가는 애들일 때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점을 한번 찍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놈과 요놈을 연결했을 때 요렇게 똑같아집니다. 오케이? 왜 왜 똑같아질까? A 아 사이드 앵글 사이드 S A S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컨그레스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무조건 똑같아지는 거야. 이것도 봐봐. 여기에 있는 점도 요렇게 쇽 가고 똑같아. 항상 똑같이 나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점 두 개로부터 점 두 개로부터 점이 기준이야. 무조건 점이 기준이야. 알겠지? 점이 기준이다. 근데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보세요. 앵글 바이석터죠. 그죠? 앵글 바이석터는 펌펜디클러 바이석터가 아니야. 앵글 바이석터는 앵글을 자르는 거야. 펌펜디클러 바이석터는 뭘 자르는 거지? 얘는 기억날려는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세그먼트를 자르는 거예요. 선분 선분 들을 수직 이등분 말 그대로 펌펜디클러 바이석팅 한다라는 거야. 주어진 세그먼트를 선생님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앵글 바이석터입니다. 앵글 바이석터는 점이 기준이 아니야. 점이 기준이 아니고 라인들이 기준이야. 서로 평행하지 않는 서로 만나는 라인이야. 서로 자 보세요. 서로 만나는 라인 아니면 선분이라고 해도 돼. 세그먼트라고 해도 괜찮아요. 레이라고 해도 괜찮아. 라인들 사이의 거리가 같은 경우야. 라인들의 거리가 같은 선 이라는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림으로 한번 보니까 선생님 아래서 한번 그려볼게. 자 봐봐. 잘 보세요. 어떤 만나는 교점이 돼. 자 선과 선이 만났대. 여기서 만난 거야. 여기서 빡 하고 만난 거야. 빡 하고 만났는데 예를 들어 2등분 칠려고 보니까 2등분 칠려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점들이 있지. 어떤 점들이 있단 말이지. 저 라인 위에는 앵글 바이석트 위에는 점들이 있는데 보세요. 선과의 거리가 같은 놈들. 선생님 거리가 같은 선 얘가 선인 거고 선들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점들이 뭐라는 거야. 이 선들과 이 선분이나 선들과 거리가 같다는 거야. 이퀴디스턴 타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빡 떨궈. 여기도 거리라고 얘기해서 수선의 발을 빡 떨구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져.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무슨 관계야. 지금 무슨 관계.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요 놈은 ASA잖아. 오.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 이거 한번 지우고 조금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 자. 앵글 바이셉터는 결국에 선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야. 선생님 표시를 하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려볼게.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이렇게 쇽 하고 지나갔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려봤어. 이렇게 봅시다. 얘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고 얘를 C라고 불러봅시다. 봐봐. 그 아.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 여러분들은 요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주시고 그대로 그려주시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선분을 여기 보일 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주세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려주세요. 여기도 요렇게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려주세요. 마치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그림이 들어가도록 정사각형 같은 그림이 가도록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렸죠? 그렸죠?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야. 얘를 내가 D라고 부르고 얘를 내가 E라고 부르고 얘를 내가 F라고 불러볼게. 자. 같이 표시하셔야 돼. 같이 표시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시고 자.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한번 봐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 길이는 애초에 같애. 애초에 같애.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어낸 상황으로 보면 요 각도의 크기가 같애. 여기까지가 벌써 끝이 났어. 선생님 왜요? 어떻게 이게 끝이 났다라는 거지?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봐봐. 요 각도를 우리가 혹시 알아낼 수 있을까? 알아낼 수 있지. 왜? 얘랑 얘랑 합쳐서 90도잖아. 그렇지? 합쳐서 90도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정해지잖아. 컴플리메트 앵글로.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자식 요 자식 요 자식이 같네요.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증명했던 것 중에서 하이퍼트리스가 같고 앵글이 하나가 같으면 우리 HA 컨그런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결국에는 HA나 AAS나 ASA나 얘네들은 다 동일한 성질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였어. 동일한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 거리가 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앵글 바이섹터에서 내가 앵글 바이섹터라는 걸 알았어. 앵글 바이섹터에서 수 직선을 탁 내리는 순간 거리가 갔다. 이게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볼게. 자 삼각형을 삼각형을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삼각형들 중에 제일 그 앵글 바이섹터 시어러미라고 하면서 선생님 적어놓은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다 있대.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게 아니야. 이게 같다는 거야. 이게 같다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레이블링을 해보니까 A B C C B G H 이 길이가 G고 이 길이가 H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비례 등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빨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감사합니다.